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복지 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조사를 합니다. 확인 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확인 조사는 142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라벨 도서 60종 1만 8천 권,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30종 3천 권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앞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난달까지 신청 접수된 1,2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배포기관을 선정한 바 있는데요. 신청기관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장애인복지관은 점자 학습을 위한 기초교재로 공공도서관은 열람 대출과 전시 등에 활용하겠다는 다양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오는 12월까지 광역대표도서관,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복지관 등 713개 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각종 상담과 노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내년 12월까지 운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권익지원센터는 교육과 홍보, 권익지원 조사 연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 분야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세계 관광의 날을 맞아 모두를 위한 관광정보 제작 가이드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번 책자에서는 관광역자를 위한 관광접근성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시각, 청각, 촉각정보 등 관광지에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객의 적절한 정보 유형과 전달 매체를 소개해 다양한 유형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접근성 개선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